성벽의 파수꾼 좋은 파수꾼이 있으면 어떤 때는 그 성은 단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달마다 원수마귀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그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더 잘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덜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삶의 실제요, 현 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영과 육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과 혈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적과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한 세미나라고 생각하면 별로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제적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에 의해서 파괴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왔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세요? 나는 화가 납니다. 마귀는 십자에서 분명히 패배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데 성공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창가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의 창가를 부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창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데 매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지난 2천 년 동안에 원수 마귀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과 육에 대한 두 가지 정의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공을 거두느냐 우리는 사람을 싸웁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싸웁니다. 사람과 싸워요. 여러분 서울의 시내를 걸어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할 줄 아세요? 기독교들은 맨날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맨날 전쟁을 치러요. 교회는 옛날부터 그렇게 이방 교도들과 불신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왔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짓된 교리라는 핑계로 서로서로를 화형에 처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짓된 교리라는 핑계로 서로서로를 화형에 처했어요. 유럽과 중동의 각 지방에 있는 비기독교 신자들, 이슬람교도들과 또한 이런 유태인들을 십자가가 달린 칼과 방패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화형시키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방인들을 칼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을 대적하는 글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래, 인터넷을 올리면서 다른 그리스도의 일원인, 모의 일원인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트리는 데 성공을 거두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싸울 때마다 원수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다른 신학도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침례와 세례, 그런 상의한 차이점 때문에 여러분이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주인이 여러분, 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미국인 적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적이 아니에요. 적으십시오. 시어머니는 적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이 여러분의 적이에요. 다시 한 번 적으십시오. 남자도 적이 아닙니다. 여자가 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원수마귀를 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싸움으로 말면 우리는 원수마귀를 부활시켰어요. 우리는 2000년간 그렇게 끊이없이 싸워왔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성이 있어요. 이 하나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하나됨이냐면 서로를 상처 주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공부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전략은 정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들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가 원수마귀를 싸울 때 우리가 하나됨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으로 했던 능력을 받아 원수마귀를 무찌르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름바식 일곱이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싸우지 마세요. 혼과 육이란, 물과 육에 대한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자연의 영역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영역에서 싸우지 않아요. 혈과 육은 자연세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만질 수 있는 세계 내가 볼 수 있는 세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역 안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한 영역의 대상들은 바로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 안에서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엇이죠?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자,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원수막의 전략이 이것입니다. 교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면 어떤 일을 행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정주의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아이고, 결제해야 돼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그래서 교회는 끊이 없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것을 꺼버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많은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지 않는 교회예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원수막의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에요. 우리는 그런 학문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 탁월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은사와 탈런트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력을 중시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수막의 세력을 두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전쟁을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한 좋은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축구를 할 때에 있어서 여러분이 축구 시합이 아닌 다른 축구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상대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축구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팀이 속해 있는 그 같은 축구장에서 시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싸움의 터는 어디냐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마귀를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성으로만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믿고 교회를 다니죠. 나는 회원이에요.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의 교리를 수호하고 있어요. 좋죠. 그런데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팀은 다른 곳에 있는데 영적인 세계라는 곳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가 제의하기를 그곳으로 갑시다. 그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함께 드린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 드려진 찬양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기도하는 그 열정에 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장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 영의 세계 안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전쟁은 이 영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저의 그 임무는 뭐냐면 여러분이 샤만이즘을 하는 모든 무당들과 하나님을 대적화해 높아진 모든 이완교저들보다 한 수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심령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영의 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로 유구로 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난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마귀를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성료를 보낼 것이다.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절대 가지 말아라. 가지 마. 이것이 바로 신적인 채찍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명령이죠.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그 지시사항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아라. 기다리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아라. 교회를 심으려고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막 알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된 성령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만들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지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천년 동안 교회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학적으로 옳은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아름답게 조직도 구성된 교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를 원수 마귀를 파괴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또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인 세계의 영의 영역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효과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말하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의 실제입니다.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또한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전략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 모두가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그래서 이것이 결코 저 개인의 견해가 아닌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11절 기록되기를 마귀의 괴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원수, 마귀의 그러한 게임 마귀의 괴개라는 것은 속임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결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모두 다 어떤 괴개와 간교하고 교묘한 전략들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의 지능적인 것이란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인격이에요. 말할 수 있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합니다.